모든 곡들 중에 제일 여성스럽고 이렇게 선도 되게 예뻐야 되는데 힘을 줘야 돼서 재밌는 곡인데 너무 소화를 잘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교 댄스를 하셨다고 그게 진짜 한눈에 보였어요 너무 예쁜 춤을 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 무대가 다섯 분이서 하시고 너무 파워풀한 무대여서 두 분이서 하시면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보는 내내 너무 좋아서 계속 멤버들한테도 너무 좋은데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뭐야?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은다 둘이서 추는 것도 너무 예뻐서 저도 한번 둘이서 춰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셨어요 너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뒷부분 아이디어는 누구예요? 삼바를 춘 거죠? 삼바를 춘 거죠? 그리고 두 분이 어렸을 때 완성도가 되게 확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워낙 두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춰서 무대를 어떻게 무대에서 예뻐 보이는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그게 딱 확연하게 드러나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우리 폴란드 대표팀 고생했습니다 무대 밑으로 보시겠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pasta 5 4 5 runt